자리라는 것이 또 화려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평생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죽고 나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베 전 총리, 아베 전 총리가 1954년생입니다 1954년생이고 그리고 상당히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외무대신이었고 이 사진이 아마 아베 총리가 왼쪽에 있는 분이 아베 총리 아주 그러니까 명문가, 명문가에서 태어난 거죠 동생인 모양입니다 동생 아베 신타로는 분이 일본의 외무대신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토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외조부 그리고 외종조부 이런 분들이 다 총리를 지냈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정치가로서는 명문 집안에 태어난 거고 또 미국에 유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남부를 거 없이 그렇게 유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까지도 아주 이제 총리를 일본 역사상 가장 그런 장수 총리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부부 검실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왔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부인 아키의 여사가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오늘 우연히 그 기사를 보다가 이 사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이 사진에 집중하게 되는데 상주가 아키의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아 이분들이 슬아의 자녀가 없구나 그것은 제가 처음 대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부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인인 아키의 역사가 상주를 맡았다 이 사진이 아주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식이 생기니까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손주가 있고 손녀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데 아베 전 총리가 자식이 없는 거죠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자제분이 이제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참 정말 제가 이것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구나 뭐 어느 것 하나 외가도 아주 정치 맹문가고 친가도 정치 맹문가고 부인하고도 금슬도 좋고 좋은 집안에서 낳기 때문에 일찍도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정치인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 착실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최장수 총리까지 여기면 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또 어떠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사람은 이제 노년이 되고 하면 영원성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후에 뭔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자가 있으면 그런 연결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하죠 물론 키우는 과정에서 고된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손자를 키우는 걸 보니까 너무나 고된 일이라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경제 행편도 그렇지만 그렇게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 아벤 전 총리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상주를 맡았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 이게 다 가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좋하네요 어쨌든 한일관계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참 마음에 걸리네요 아무리 젊은 날 화려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자식들이 좀 있고 그러면은 큰 힘이 되죠 꼭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고 자식들이 있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는데 몇 해 전인가 제법 됐습니다 일본의 임종과 관련된 그런 분야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한 의사분이 쓰신 글이 21세의 북서에서 당시에 책을 냈을 겁니다 이제 많은 그런 임종 환자들을 이렇게 대보면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안 낳아본 경험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뭐 사정이나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한 같은 것을 이렇게 피려가는 것이 가장 빈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후손들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네요 오늘 아침에